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비서실장 등을 지낸 국민의힘 박종효 씨가 2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남동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박 예비후보는 20여 년 동안 국회 보좌관과 인천시장 비서실장 등으로 일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현안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왔다면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동발전의 일꾼이 되기 위해 남동구청장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. 주요 공약으로는 GTX-B 노선 조기 실현과 제2경인선 조기 착공, 그리고 경인전철 지하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.